아 못참아 와 탈룬 유미 너무 사귄데? 저들의 필요는 내 칸을 씻으리라 그브가 무지성 가정 들어오면 답이 없는데 그것만 팀이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 같이 그러면은 괜찮다 캐리 가능 자 상대 정글 대충 봐도 9개전 갔죠 전적을 봅시다 22승 9패 승류 7할 잘하네 조금 하는데 아 이거 그냥 바텀 리시 받고 위로 올릴까? 어차피 루시안용인데 그렇죠 천점 출신의 현체 하지만 한 판 지면 그랜드 마스터니까 그냥 그랜드 마스터 달러 우와 상대 텁 전적 많이 잘해요? 오 괜찮긴 하네 전적만 보면은 기분 떠오르는데 그 요네킹? 트랩 트랩 아 아 아 상당히 겹치네 리시 아무지다 형들 진짜 나 이거 캐리할게 고마워 캐리 좀요 예? 탑을 쐬야죠 캐리는 제가 하나요 그 바텀을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이제 탑을 위해서 캐리하는 게 아니니까 탑을 위해서 캐리 해주면 안 돼요? 탑 캐리 좀요 감사합니다 만년소리 아 근데 이거 설마 카정 들어왔어요 나 생각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와드 말씀을 안 드렸네 그브라면 가능할지? 그러니까요 그브라 혹시 몰라가지고 와 진짜 들어왔네 그쵸 이거 그브 특이라 먹었는데요 레드? 이러면 들어가야겠다 건방지네 까비해 와 우리 신지들 지린다 너 먹어 너 먹어도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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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뭘 죄송해 너 덕분에 잡은 건데 너 아니었으면 절대 못 잡았어 그거 인정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뭐 미꼬는 거 아니야 친구 나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래 왜 그래 저 친구 왜 비꼬아요? 아 진짜 안 비꼬어요 탑 죽었으면 살려주세요 와 이러면 서운하죠 물탑보압? 저 가면 잡아요? 저 가면 잡아요? 어 그런가 할만한데? 살짝 버텨보실래요? 저 벽 넘거든요 이번에 W랑 E 없어요 저 박스실려나? 저 그냥 풀 쓸게요 어이소 좋다 와 이 사람 노래 신인가? 진짜 그냥 혼자 할 수 있어요 나이스야 아니 저 사람 뭐야 아니 신지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형? 와 근데 형은 진짜 이건 아니다 그부형 아니 신지 대형이 맞아? 이 형 뭐 게임을 양아치처럼 하네? 와어어어 아 이게? 어 뭔가 거리가 안 됐나? 너무 너무 오.. 오마이 갓 아니 우리 탈로 킬 먹고 뭐함? 아니 근데 이거 안했으면은 사실 더 좋긴 했는데 편이했나? 그냥 유미 6렙 찍고 갈 거야 쟤부터 뛸 수 있긴 해요 상대의 규부 규부 여기? 규부 봐도 좋아요 저는 근데 살긴 했다 수가 없어서 천천히 라인 먼저 여기 라인 지울게요 이상 안오고 뭐야 저말을 부숴버린데? 아니 아니 잡은 듯이 무조건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좋아 얘네 킬초라는 마인드 바텀 미안해 내가 이따 풀어줄게 육집고 바텀 내가 망치고 와 이 업무가 벌써 뜨셨네 네 저 엄청 잘 컸어요 이 정도로 잘 컸은 본계정에서도 차력쇼하는데 여기선 그것도 하지 혹시나 필요하시면 콜 해주세요 바로 뛸 수 있어요 상대 블루 들어갈게요 리사는 아래쪽이라서 위쪽 리사는 올리는 없고 위쪽 규부 아직 없는 듯이 아직 아래쪽 잡을까요 이거? 확인 저 벽 넘기는 없긴 해요 그냥 뛸게요 요오부 키고 살짝 타워 괜찮았잖아 아 그래요 안돼 정글탈론이 원래 이 맛인데 첫판에 그때 아 아직도 아쉽네 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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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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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요거거든 친구들 흠 후불을 못있네 후불을 못있네 후불 차이 죽으면 고소할게요 고소확정 나이스 나이스 고소 고소좋다 고소좋다 날만한다 다잡음 인정 어 어 아 풀있네 아 이거 풀 왜 안 빼놔 우리 팀 미안해 아 진짜 나 서운하네 아니 언제부터 탈론에 그 실명이 달려있었죠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화면이 어두워졌는데 오빠가 치네 유미야 유미 일로와봐 그렇지 탑 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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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다 이 맛있다 우리 탑 죽이고 먹는 거 왜 저한테만 구박해요 우리 정글 왜 이렇게 한 발 장면을 느껴요 오늘 뭐해? 저는 이제 킬만 먹으러 다닌 스타일 우리 팀 죽이고 어이없네 그냥 안 죽어 안 죽어 그냥 이것만 풀게요 그냥 이거 박치기 시키고 돈 땡겨야되서 이거 박치기 시키고 돈 땡겨야되서 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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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근데 진짜 저 이런식이면 너무 서운해요 어 우리 정글 뭐해요 진짜 아니 신지드가 여기가 다 풀어졌는데 저 막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요 우리 정글은 항상 던지네 아니 집중해서부터 집중해서 아직 이긴거 아니에요x2 어? 현상됩니다 뒤에 근데 그 버틸 수 있는데 중무라 하나만요 하나만요 잡아주세요 뭘 또 어떻게 잡아요? 아 저도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하나만 잡으면 다 잡는데 혜인님 아니 왜 우리 팔로는 맨날 지압킬 주지? 아니 저 이거 무리 안 하고 하면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판인데 아.. 진짜.. 자꾸 무리에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역전 나온다니까 이런 게임 제가 얼마나 역전을 많이 당해봤는데 살리다가야지 아.. 자꾸 지압킬 주시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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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중 가운 중 가운 중 아니 못 달라붙으시잖아요 랭가 랭가는 아 왜 안뛰고요 죄송하다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탈로 머리 부러져요 랭가 보면 어.. 좀 고양이만 좋아하고 에잇 못참겠다 타 타 타 타 음.. 잡았다 저 더 갈게요 오케이 저 글을 잡아야 되는데 나이스 아 못 참아 나이스 와.. 탈로늄이 너무 사귄데 와.. 탈로늄이 너무 사귄데 아 이러고 바론 먹고 올게요 오케이 나이스 아 이게 죽어? 아 이제 패작을 하시네 대놓고 아.. 아이고 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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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나왔으면 너 목숨도 살았겠다 안 되겠다 또 머리 박으러 갈래 아 못 참겠다 어 육미 왜 내려 하.. 자자자 던지지 말고 이제 깔끔하게 바론 먹고 끝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게임 이기는 거 어 깔끔하게 합시다 깔끔하게 아 못 참겠다 힌즈드 형 던지기 전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스 참지 말자 아 내 펜타 아 됐다 내가 진짜 한 번도 안 참았다 아 힘들었다 너 승 몇 패죠 저희? 저희 11승 1팬가 그럴걸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